노회 고생합니다 잘 가졌어요 네 안녕 오늘 좀 줘봤어요 가능한지 원래는 이제 마이크 항상 제가 이제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많이 티엘 들으시나요? 네 근데 목소리가 좀 불편이라 좀 어렸을 때 희적스럽게 큰 유니클빛 님이 생겼는데 여기 와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녹화 때 녹화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아쉬울 거 없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처음 오늘 저도 첫 무대여가지고 너무 막 갑자기 너무 떨렸어요 진짜 너무 떨렸는데 괜찮았나요? 아 진짜 막 아쉬워요 우리 엠카 다시 봐? 네 한 번 봐 해? 네 네 네 나도 아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응원을 잘 막 응원법을 되게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한 진짜 여덟 번 찍었거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 아 뭐 뭐 목을 안겨야돼요 아 네 진짜 제가 무대에서 피아노도 하다가 와서 이제 락피디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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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울렸어요 역시 그같이 엄청 다를 거 시간이 시간이라 돈이 약간 안 나올까 봐 아까 들으셨겠지만 거의 생타입이여가지고 살짝 하면서 만나 이게 만나 싶었는데 아까 리허머 할 때는 좀 힘이 없었어요 약간 좀 소극적으로 시간도 이르기도 하고 저도 막 긴장도 들으면서 여기에 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낯설어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뭔가 이제 딱 저희가 여러분들 덤ulous alle teraz 갑자기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운을 받았어요 오오오오오오오? 네 아 안 피곤하세요? 네 conception Shy 아니요 아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싶어요 아 또 지금 앨범 나오고 전시회도 하고 있잖아요 전시회에 가서 거기서도 직접 문의를 보면서 얘기를 같이 나누면 너무 전시회도 되게 좋아해고 싶어요 이게 너무 뿌듯하고 왜 웃긴다? 이유가 뭐죠? 아 진짜 보기 쉬어가고 좋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를 벗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요 아주 다행이고 저도 잠을 안 자고 나왔네요 가구 아 가구 유튜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... 미투 그래서 용키랑 정희랑 같이 있었는데 아 집에 여기에서 걔네들 다 용키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가고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냥 자더라고요 그냥 자더라고요 오늘 제가 청문회 했는데 녹음, 아니, 음원이요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? 오~~ 찐찐! 와 aussi.. 신경 안쓰는 척 손을 막 올렸어요 노래를 해야 아 모르고 괜찮아요 쎅쎅합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처음 해가지고 쎅쎅하고 그리고 뭔가 더 이렇게 에너지를 받다보니까 그룹이 아파도 아파도 아 너무 재미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그때 무대할때는 몸은 그냥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분들처럼 이 하나 이 한 무대에 보기 위해서 사실 오늘 시간에 투자해서 오신거잖아 그거에 맞는 무대를 보여줘야 된다고 진짜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무는 없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팬들분들이랑도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? 혹시 오늘 응원법 처음 했는데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아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때요? 모르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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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니 거기가 각자가 없어서 저는 제가 찍으면서도 저는 거기가 어려워 거든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빼야되나 아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즈페이지? 어 박자 소개는 게 쉽다면 아 아 박자 소개는 게 쉽다고 어 이거 박자를 가지고 프로젝트 아 아 오 네 갑자기 실명 못돼 처음에 안 돼요? 거기 넣고 싶어요 같이 표현해볼까요? 그러면은 잠깐만 뉴바디, 뉴머디, 뉴머디 이거를 내구간을 같이 하자 뉴바디, 뉴머디, 뉴베이 뉴바이브까지 뉴바이브 빼고 뒤에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고받기 뒤에 거 뒤에 거 바디머니, 페이스바이브 뜨거워만 아이디, 페이스바이브 파이브 이렇게 하자 annoni 와, 요 stal 원해 보입 ㅋ 와, 와, 와 It's the only one. It's the only one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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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better shine on your body. Money, face, vibe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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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되게 하고 싶었어요, 아까 아, 하고 싶어요? 네, 어, 되게 시기시켰어요 좀 더 신나게? 네 스컬이 하핰 You better shout on your body, your body, face your vibe I hate this 너무 많지 않아요? 아, 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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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. 아, 둘 아 아 아 괜찮아요? 네 너무 많지 않아 아, 윌리 헤이 추 다 같이 업은 집어치 오, 어, 어 헤이 추 헤이 땜 헤이 땜 헤이 땜 헤이 땜 오, 어, 어 아, 여기만 오, 어, 어 헤이 추 여기 오, 어, 어 오, 어 오, 어, 어 오, 어 오, 어, 어 헤이, 쟤 오, 어, 어 오! 아! 휠! 린! 많이 드시니까 놀랍게도 지금 다시 하셨보니 이 시간에 정말 신기한데요 또 궁금한 거나 뭔가 얘기할 게 있나요? 오늘...어 네 왼쪽, 왼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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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몰라도 됐는데 제가 홍당에 지금 어렸을 때 제가 홍당이었는데 인제 가본 정도는 없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굳이 아래 왜 아까도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말은 되는지 녹화 중이라 안무로 내가 색다른게 소화했으면 좋겠군요 상위가 있는 줄 알아요 상위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위반으로 다들 의아해 줄 수도 있겠다 비하인드, 오늘만의 비하인드 서비 내일부터는 다 알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 알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첫 대 협방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행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만 축하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는 나 뮤비에서도 이렇게 안 돼 안 나와 안 나와 뮤비인데? 뮤비인데? 그냥 거기로 봐 몇 번을 했는데 뮤비 그냥 약간 휘 찬양 그냥 오늘 그들은 그들은 부끄러스 그들은 근데 또 뭔가 변경해야 될 것 같나요? 뭐 있었나요? 완벽했었죠 네? 어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조금 더 완벽한 완벽한 무대가 되지 않나요? 오늘은 좀 재밌는 내일은 제가 내일의 무대를 ilero해 드리면 내일 오시는 아 축구 아, 숲은 매일 좀 놀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놀람이 좀 놀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동생들은 고요리 언니 할 것 같아요. 뭐랄까? 고요리 언니 한 분이 나이에요. 저는 했던 건 하지 않습니다. 했던 건 하지 않습니다. 근데? 반사는 안 했는데? 반사는 아니에요? 앨범 퍼포도 있었어요? 앨범 퍼포도 있었는데? 아마 항상? 한 분이 없는데? 말이 나오나요? 친구들은 한 분을 소개할 수 있는데 콩볼에 이뻐요. 반은 이미 이뻐요. 팻불. 네? 샌뿔 가지고 놀랐어요 샌뿔 가지고 놀랐어요. BAT 내일 오시는 분들은 직접 반응해 드네요. 너무 좋죠? 오.. 오.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.. 아.. 안녕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같아요 오.. 오늘 왔는데, 어디서 마주셔서 왔는데, 지금 아마 다들 잠을 부당원하고 싶어요. 아마 잤던 곳, 그대로, 부당원 나왔던 것 같아요. 오늘 쉬고,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어..? 어..? 어?? 아오.. 아오.. 내일은 또 6시larda 이번주가 다 오고 각오마다 통방이나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. 통장 이거요? 됐다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와야 짜릿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서 그런 걸 다 말해버리고 재밌거든요 안 돼 안 돼 근데 이번에 그래서 콜러스에 보여주신 분의 것 같고 저도 되게 또 다른 무대였거든요 완전 다른 결의 무대다운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재밌을 것 같고 저의 도화하지 않을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키ideo 아 귀여운 어색 오오 아직 콧 서ues 한잔 아 넘어갈 뻔 아 ょ 어아아아 저는 저는 성공 성공 하지만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는 신기하게 다 이번 달 이번 달은 아니에요 이번 달은 아니에요 이번 달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런 경우비를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여기들이 자주들 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제가 나중에 올 연말 정도가 되면 한번 여러 가지 썰을 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에이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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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미션! 아, 인터미션! 아, 인터미션 필요하다. 화장실 좀 봐야돼. 근데 제가 사실 그게 내가 보양을 한다면 센세야, 센세야. 오옹! 와, 버전이래! 진짜예요! 아, 이거하지? 용발경찰! 아, 용발경찰! 오오옹! 아, 아,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진짜 한 번 춤을 해봐요? 네 우후 약간 뭔가 약간 오손또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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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있어 아 이거 한 번 재밌겠다 밥 먹으며 오오 이 나씨 하하하하 배고프잖아 배고프잖아 오오 오오 내가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어 내가 듣고 싶어 그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? 한번 권이 좀 해볼게 회사에서 없어도 이게 다행인데도 모르겠는데 되게 불안해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K-POP K-POP 아이돌 곡에 컨셉을 하고 아 제가 아 제가 상대가 되는 근데 훔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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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밝은 때 정신이 훔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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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짧은 시간에 유튜브 클립처럼 사거리 하나하나를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알찬 스케팅형을 했는데요 첫 대회에서 피드백도 바로 나가서 여러 가지 지혼도 하고 뭔가 추워서 하고 얘기해 주니까 내일부터는 파이팅! 여러분들 와주셔서 진짜로 진심으로 먹어봅시다 여러분 조심히 가시고 쉬실 수 있는 분들 쉬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ľ 섹시! 섹시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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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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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